이번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위성사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호수인 충주호와 소양호의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지희 기자입니다. 아리랑위성 2호, 3호가 지난 16일 촬영한 충주호입니다. 강바닥 아래 황토층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2년 전과 확연한 수량 차이를 보입니다. 아리랑 5호의 레이더 비교 사진입니다.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지난해보다 넓어진 강바닥 면적입니다. 국내 최대 담수량을 자랑하는 소양호도 물줄기가 말랐습니다. 지난 2012년 가득했던 강물은 곳곳에 물줄기가 끊겨 평야처럼 변했습니다. 실제 위성사진에 찍힌 현장을 둘러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위성사진상 가뭄이 가장 극심하게 드러난 충주시 동양면의 화천입니다. 남한강이 흐르던 이곳은 초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물이 바닥나자 보트 면허 시험장은 지난 3월 물이 많은 곳으로 선착장을 옮겼습니다. 물위에 떠있던 섬은 물이 빠지면서 육지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바위가 예년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3분의 2 이상 정도는 물이 찾아있는데 현재는 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3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우주에서 바라본 호수의 지역마저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